자, 파이팅! 파이팅! 갑니다. 다시는 안 와요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우리, 우리 어디로? 바가지도 나는 건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진짜네. 바가지 착장 못 가보는 것 같지 않아요? 비행기를 같이 타세요. 어우, 저게 큰 거 까만 거 못 지나가네요. 코 불쏘 같아. 까만 거 못 지나가네요. 코 불쏘 같아. 맥수 같은데? 어, 있다, 있다, 있다. 맞어, 맞어, 맞어. 맞어, 맞어, 맞어. 완전 맞어. 우와. 팔로 가시아. 물쏘, 물쏘, 물쏘. 물쏘, 물쏘. 물쏘, 물쏘. 야, 엄청 많아, 엄청 많아. 뭐 팔로 아니야? 진짜 크다. 찾아보는 거 봐. 찾아보는 거 봐. 오, 쳐다봤어. 오, 이거 쳐다봐, 가까운데 봐봐. 물 봐, 진짜 커. 5대5 가르마네. 이게 물쏘야, 물쏘? 5대5야, 가르마. 저 90년대에 유행했던 말인데? 5대5, 5대5. 장관이다, 장관. 완전 멋있다, 여기. 진짜 너무 멋있다. 이거 뭐 팔로라고? 가지 마. 아, 멋있다. 이거, 진짜. 하이에나가 이런 심정이겠지. 그러니까 그, 사냥할 때 미친 듯이 하잖아. 그래서 사자들도 솔직히 하이애나들을 그렇게 잘 건드리지는 않는다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배고픈데 자기 도우가 좀 부족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겠지? 눈 반이 좀 틀려서 없어도 너무 없다고 그래 이거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?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까?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평홍일 것입니다 다시 나간다 어! 어! 뛰어간다! 뛰어간다! 또 있다! 또 있다! 나간다! 아! 팔있으면 좋지! 나간다! 나간다!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먹을 걸 뭐했음 고기가 제일 중요해 지금 더 힘 빠지게 되면 빨리 찾아야 되는데 뭐 저번에 무슨 때야? 뭐야 저건 무슨 때야? 저건 뭐지? 불닭이야? 불닭이 잘 어울린다 아니 여기 앉아 있는데? 불닭이 아니라? 뭐야? 뿔닭이야 뿔닭 파주? 아니야 독수리들이 이런 거 같은데? 독수리야 독수리 독수리들이 이래! 먹고 있네! 게임은 얘 뿔닭이 아니야 저게 뭐야? 먹고 있어! 봐봐 우와 대박! 뭐 있어? 뭐 있어? 뭐가 있어? 뼈 있어 뼈 얘네 막 도망가지도 않아 냄새! 아우 냄새! 아우 냄새! 아우 냄새! 특살라 아니야? 불똥 아니야? 인탈라야 인탈라야 어우 냄새? 다 말라먹었어 나무의 매달인 거 봐 모모인가? 인탈라 인탈라인데? 어 냄새! 아우 냄새! 아우 냄새 형님, 여기 목이 근처 좀 가봐요. 뭔지 한번 볼게요.